네 그리고요 오늘 국내 팬분들 뿐만이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일단 우리 외국어로 인사를 간단하게 좀 드릴까요? 일단 태국씨가 우선 태국부터 하고 마지막에 한격씨가 중국말로 하는게 어쩔 수 있을까요? 네 자 태국부터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질문 일본 우리 시원씨가 손민씨가 이미 일본어 공부를 하셔가지고 손민씨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씨가 어떻게 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중국에서 오실본분들 위해서 안녕하세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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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준비해 주시죠. 사랑이 떠나다라는 노래. 그럼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연휴! 내게 성제부터 지친 걸까? 또 내게 무엇을 힘들게 한 걸까? 더 이상하라고 해도 더하지않은 날에게 이제는 그릴 수도 없는 내가 가버린걸 내 같은 여정도 한 번 없이 그저는 잠깐 빌려 서로 웃음을 주고 그리나 스칠 있을걸 멈춰버린걸 부심했던 미련 아닌걸 믿음의 말로 돌아서는 너를 보며 사랑이 거쳐가던 시간이 이제야 내게도 보이고 있지만 이별이란 순간처럼 오는 거라 생각했지 내게 이렇게 서로 들고 있었다는 건 꿈에 서있어 꿈에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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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村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서히 물들 때처럼 내게 사랑이 떠나가고 있었다는 걸 몰랐었어 미안하다는 말을 쫓아도 이렇게 널 의견하네 그럼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숨죽자 쉴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워 멈춰버린 시간 속을 더 둘러 헤매어 와도 대화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것들 울어버린 너를 보며 사랑이 곧 없어 가고 시간이 기지만 내게 돌아보이고 있지만 기다리란 순간처럼 우리도 너란 우리 같겠지 이렇게 믿으며 듣고 있었다는 걸 몰랐었어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